귀여운 함성룩 귀여운 함성룩 이거 어저께요? 잠수 쌤이 생각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? 아 진짜? 그래도 나한테 말해줘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주말에는 연팩하러 샵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샵을 옮겼거든요 순스에요 순스 이 블루에다가 살짝 살짝 섞으면 빠질때도 되게 바람이 이쁘게 빠지고 우리가 어둡게 하면 가발이 같잖아 그 가발 같은 느낌을 없애줘 그래서 난 이거랑 블루 섞으면 진짜 이쁘더라고 그래요? 그럼 그걸 해볼까? 응 빠지기도 빠지는 것 같아 아이유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? 원해서? 아니요 아니요 가까이 왔어요? 기가 왔어요 기가 막히네요 근데 약간 진짜 블루빛이 난다 빛받은 블루끼 같죠? 저도 하리보예요 뻥치지 마세요 오늘 뭐 하리보가 뭐냐 그랬잖아요 저도 하리보입니다 하리보들 뭐 하리보는거 안은거 헤리 오늘 긴 샤넬 머리띠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생파인데 내가 1등으로 도착하자니 오늘 아까 라방하고 하리브 친구들에게 골라준 옷으로 입고 나왔어 샤넬 요리 그리고 와인맛 잘 몰라가지고 불어먹어도 맛있는 마인드가 필요 없었거든요 저희가 몇 병 먹는지 잘 세봐주세요 1인 1병은 할 것 같은데 파이팅 있게 드시는군요 다른 MBTI 해보니까 언니랑 똑같은 거 나오는 거야 나는 몇 번, 열 번을 해도 이거 나는 열 번 하는 줄 알고 이게 하나 더 끓였어 그냥 좀 비슷해요 엄청 정신없고 신경없어 근데 내가 밝고 웃기는 거 좋아하고 오빠가 인정했어 오빠가 지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만났잖아 같이 만났을 때 유일하게 젊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하는 것도 없어서 진짜? 나 재밌게? 내가 하늘이 재밌어 이렇게 재밌어 하늘이 재밌잖아 이러는 거야 어 귀여워 아르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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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 달라고 했던 배추가 이거야 잘해주세요 해주세요 처음 보는데? 그게 좀 핫해! 어떤 게 핫한가요? 아니 저번에 그 머쉬룸 과자 또 핫하다고 그래 샀다가 아니야 이건 진짜 핫하단다! 얘는 실망 안 시켜요. 아 그래요? 한 번 지저보실래요 지금? 아니요. 이따가 우리 무닭볼 하면서 해요. 오늘은 글램핑 컨셉으로 시킬 겁니다. 화폐를 지금 온몸에 한 10개는 붙였다. 소품쓰. 소품을 가장하는 바베큐. 저 왜 이렇게 붓지질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붓지질을 줘야 되는데. 아 그래요? 저 이거 처음 써봐요. 엠젯. 와 나 클라바. 종마테. 이건 맛있네요. 엠젯. 주위가. 왜요? 싱니님이 자꾸 엠젯 세대를 그렇게 하실 거 아니라고 하는 거 같은데. 아 그래요? 오늘 샵 가서 아 엠젯 세대처럼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완성된. 그러니까. 어 스물 한 살 같아요 언니. 그래서 네? 엠젯이 아니고 엠지 라면서요? 주위 여기 안녕하겠다. 예쁘다 너무. 진짜 놀러 온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. 이렇게 수영장에 있어요. 우와. 미쳤다. 여름에 오면 좋겠네요. dez Padyst아. 두 분 다 나오셨어요. Hocham만 내려올게요. áriz Ekshكان 그리고 지금 Amb model의 allíapos. 좋아해요 저번에 육식하니 저는 예요. 하이 나이아아 나이아아 아이아 나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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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신남자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MZ세대신가요? 네. 니요? 네, 니요. 자신 있어요? 네. 아, 오케이. 어, 뭐야. 맛있어! 그쵸? 너 왜? 음, 맛있네. 미니냄스는 중인 미니냄스에 두고 미니냄스에 붙여서 미니냄스에 붙여서 미니냄스에 붙여서 여기저기서에 붙여서 정선자에 붙여서 미니냄스는 먹자. 정선자에 한 번도 없네. 정선자에 붙여서 이렇게 당근거 같아.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. 고급, 침 남았어. 멈춰서 멈춰서 이렇게 수영장이 열렸어. 대박사건. 되게 짧다. 뽀롱이 거 아닌가 봐. 이 정도면 골무 아니에요? 그 인형 같아. 아주 원숭이네. 너무 좋아. 지금 진심이시네요. 지금 약간 포장들 뻗어. 이거 아까 못했다. 이게 단백질이에요. 맞아 같은데도 입으시잖아요 맞아 다 먹어서 리필 고고찜 맛이다 소시지 더 구울까? 소시지 물이 소중한 거 알죠? 고소한 물 액기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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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카라 건졌는데 안으로 문제를 부셨어요 이러는 거야 저는 칭칭 보여가지고 저는 오 민망하니까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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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염색한 거 예쁘네요 그렇죠? 진짜 진짜 아니 손다운인데 그래요? 보통 이러지 않아 그쵸? 근데 처음에는 좀 너무 까는 걸까 했는데 좀 빠지니까 좀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우리 편집자님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손 출연을 해요? 오늘 이렇게 머리를 땋아가지고 머리띠처럼 해주셨어 가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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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삼청동이에요 삼청동 달바 행사 때문에 왔는데 근데 무슨 한복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한복 입었을 때 예쁠 수 있게 헤어메이크업 바꿨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달바니까 삼청동까지 올 수 있습니다 메종 다나 그럼 달바 고맙습니다 나 저도 팬이어서 왔어요 우리 선생님 보고싶어요 맞아 맞아 저 화장실에서 뛰쳐놨어요 맞아요 환영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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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달바 출시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엄청 애용을 했었거든요 진짜요? 아니 제가 사실 첫 번째 오가니 콘텐츠 담당자여서 아아 여기 담당자면 신나게 구경하고 진짜 쫀쫀한 제형인데도 흡수력이 되게 좋아서 화이트 트럭 92%가 사실 탄력이랑 보습에 되게 탁월하거든요 네 저는 달바니까 뭔가 이런 거하고 이거 약간 이런 약간 이런 블랙? 블랙에도 되게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? 이렇게 한번 우선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입어봐야겠다 짠 달바 공주 한복 한복이 이렇게 좀 트렌디하네요 되게 괜찮죠? 여기에다가 이렇게 블랙 골레로를 입고 여기에 찰뚝일 것 같아서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귀여운 한복룩 예!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시원한 나왔다 옷을 입고 매일 열 애들 마이코 왈 무릎 열고 다리 단계로 더 넓게 손 내려요 엉덩이 다리도 땡기고 무릎을 올려주세요 엉덩이 땅은 가지 마세요 무릎 터요 무릎 터요 무릎 터요 무릎 터요 무릎 터요 힘 들어가요 네 제가 샐러드 먹을까요? 오늘 샐러드 말고 샌드위치 뭐 먹으려고 샌드위치 먹을까요? 스토키베이커 서브웨이 아 서브웨이는 빵같이 다르던데요? 그래서 빵을 파달라고 하면 빵을 파줘요 파는건 뭐야? 속안에 걸? 네 속안에 걸 다 파서 그래서 호밀빵 샐러드 어제 먹어서 먹으려구요 하루 먹은거 아니에요? 네 이틀 안 뚫리죠 햄버거를 햄버거를 전시에 먹고 저녁 샐러드 먹고 그 다음날 김밥 먹고 샐러드 먹고 발 땡겨요 이틀 먹고 질리네 흐 셋 넷 고개가 더 많이 나와 여섯 다 내려가니까 세 머리 다 내려가니까 넷 배고파요 일곱 이겨야 여덟 하나 오케이 이거를 짜지니까 배가 부품 같아요 아 근데 빨리 빼주는건 중요하지가 않아 속이 보고 너무 잘라나는 줄 알아 안 먹고 이산소를 필수하면 다시 찍어도 돼요. 그게 뭐 의미가 있어? 한 끼 오면 다시 찍어도 되는데? 맞아, 저는 한 끼 2kg씩 찍어요. 소야, 소. 소 아니야, 결국은? 응. hol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